사실 무난한 AP를 해도 갈리오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은 없는데 단지 발을 따라잡기가 좀 힘든데 아예 이거는 라인전부터 일종의 초전 박살을 내겠다 이런 의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 이런 식으로 3대3으로 뽑히면요 시원이 조합 자체가 라인전 주도권을 바탕으로 쭉쭉 굴리면서 나중에 녹톤까지 거기에 더해지는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케르가나 이게 진짜 손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카운터거든요 노틸러스가 다툴경에도 들어와도 모르가나가 블랙쉴드로 막아버리면 그 역할을 제대로 막아줄 수 있어서 정말 강력한 바텀 라인전 도합이 나왔습니다 2021 미드수진 앤뮤테이션할 결승전 첫 번째 세트 자 RNG와 T1, T1과 RNG의 대결 시작합니다 아까 고릴라의 설이 살짝 언급하셨지만 상대가 들어오는 친구들 오 오 오 오 오 tasked만요 잠깐만요 잠깐 이러 Stage 1 Lions punt 이 WAZ를 통해서 페이커가 상대 정보를 찾으려고 했는데 웨이의 움직임이 정별를ami 아직까지 정보를 치nom 이런 건 쉽게 빠질 수 있고 아질의 장점이죠 그렇죠. 좋아요. 이런 식으로 드립을 하는 게 가장 인상적이죠? 이제는 지금 비에고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이건 반응 못해요. 아, 이건 위험한데요. 아, 1.4! 아, 그래도 비에고라도 잡고 싶었는데. 이게 혹시라도 어떻게 러브샷이 될 뻔도 했지만 이거 진짜 상대가 좀 날카롭게 팠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블랙실드를 반응하면서 한 번 끌어들이면 좋은 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누드 부시한 말 한 번 체크했거든요. 아래에서 불을 가네요. 많이 불을 가네요. 야, 이거! 그렇죠, 좋아요. 이거 이렇게 던져주는 거야, 불을 가네요. 그리고, 아, 지금이 좀 먼저! 우리가 싸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네, 싸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 지금이 좀! 그리고, 영웅추어 떨어지게 해, 비에고부터 비에고부터 비에고 있어! 트리스타란 못 와요. 어차피 트리스타란 멉니다. 이런 수 차이가 나거든요. 아, 그러면 싸움이! 도전이! 싸움이! 아, 지우스조차! 도전에서 큰 변수만 없으면... 아, 근데 이렇게 마무리되면 트리스타나가 결국 안 온 상태에서 라인이 등을 보니까요. 그렇죠. 아린지도 그 와중에 수습을 잘했고 T1이 함정을 입을 쩍 벌렸던 것 치고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손해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어, 반대쪽 갈리오입니다! 갈리오가 오는데 이거 제일 수습해 보이는데요. 정별은 있는데 그렇죠, 이제 털어낼 수 있나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조금 자비가 들어와서 잡힐습니다. 이번 드래곤에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미 두 개를 졌기 때문에 더 꺼냈습니다, 캐리야! 어, 먼저... 어, 영원의 적수를 쓰고! 그렇죠, 근데 다츄 견이로 잘 빠졌죠, 너? 그렇죠, 그냥 뭐 아래를 미는데 같이 어그로를 끌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될지. 맞습니다. 그왼 조심해야 되고요. 그왼이 그냥 이렇게 뚫어낼고 들어오는 걸 T1이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웨이랑... 웨이는 반대쪽! 여기서 T1도 좀 조심해야 돼요. 어, 안쪽으로 가니고 도발 대박이 들어간 걸로 봤는데요. 아, 이런... 메이커가! 메이커 아래쪽 메이커! 그냥 웨이는 잡고! 맞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갈라가 점프가서... 네, 이거는 애초에... 애초에 T1의 조합은 사거리를 두고 카이팅하는 조합인데 사방에서 콸콸콸콸 세스쿨! 네... 도전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녹턴도 핑퐁이 안 되고 한 방에 터지고...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 돼요! 헬퍼옵니다, 헬퍼옵니다! 세우스 형!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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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킬이 나왔습니다! 아,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글왁이나서 갈리오가 그 위에 떨어질 거거든요. 맞습니다! 좌표가 금앤 입니다, 현지에서. 오오, 정말! 오오오, 이거, 잠깐! ALTHORSALIN! 그래도 초승을 한번 버티겠는데 이런 부도는 안 좋아요! 빠져야되요! 빠져야되요! 미군에서 최대한.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불 끈 상태에요, 들어오지마! 네, 들어오지마! 카이팅. 카이팅! 지금 들어오는 선수로 꽤 많이 반패했어요! 글런. 거의 반피에요! 글런 아지. 자 어떻게 할겁니까 여기서? 시야를 받으면 벗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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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지르가 뒤를 잘못해서 쫓아야됩니다 자 승부가 한번! 자칫 잘못하면 먹고 다 죽을 수도 있군요 네 한 여기까지 왔으니까 반 정도 죽었고요 몇 명을 죽을 수도 있어야 돼요 아 이거는 진짜 잡고 아 이거는 진짜 잡고 아 이거는 진짜 잡고 그래도 빈이라도 잡으면 빈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빈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일단 일단 최악은 아닙니다 뺏기고 전면 수는 아니니까 근데 악입니다 스포츠를 던지는 것도 저희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이거 두 명이라도 한번 잡아보자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머릿질리면 안 돼요 벗으면서 같이 머릿질리면 안 돼요 아아 아아 같이 머리 잘려요 버팅 당했어 이거 어떡합니까 아아 2배 가까운 자 바론 파워 플레이를 기록했습니다 자 아는 지 자 나오면 되나요 발료가 와요 발료가 와요 발료가 와요 아 아 이게 잡힌 거 같은데요 1대1도 안 되거든요 이게 이 판은 약간 저는 심리적으로도 조금 예 문제는 생긴 거 같아요 예 넘어와서 예 사실 뭐 한타 자체는 잘 안 되고요 예 일단은 빠져야 돼요 성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군요 또 탑에서 뭐 설계했던 장면도 있지만 거기서도 완전 초대박이 났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네 네 달력 너무 잘 들어왔어요 달력 너무 잘 들어왔어요 아 이게 한타에서 그웬이 문제거든요 제우스도 왔는데 그웬이 문제에요 아아 이거는 그웬이 아예 답이 없어요 그웬이 그냥 가위질 몇 번 하면 하늘이 짤립니다 지금 네 던질 듯한 느낌이 어려운 경기를 잊고 예 선택을 했습니다 팀원이 그렇죠 본인들이 돌을 던진 거죠 그렇죠 보셨다시피 가장 컸던 거는 전령을 뺏긴 거였던 거 같아요 맞아요 3라인 주도권을 바탕으로 게임을 굴리면서 먼저 코탑을 밀고 상대를 가졌어야 됐는데 바스턴이 먼저 올라왔던 게 RNG고 RNG가 그걸 먹으면서 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자 그래도 엑터스를 깨면서 GG 네 T1과 RNG의 결승전 첫 번째 세트는 RNG의 손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RNG가 블루사이드를 선택하고 먼저 돌진 조합을 구성하자 T1도 오랜만에 제이스와 아지르 케틀 모르가나를 꺼내면서 초반에는 3라인 주도권을 다 가지고 경기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뱀픽 관련된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저희 입장에서는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어제 있었던 4강 이후에 T1이 사실 결승전을 위해서 따로 뭔가를 준비할 시간은 아예 없었다라는 걸 고려하면 뻔한 패턴으로 다전제에 들어가는 것보다 다전제 1세트가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본인들이 어쨌든 잘 다루고 자신감이 있었던 거를 한번 기용해서 흐름 자체를 좀 변칙적으로 틀어보자는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공감하시는 것처럼 지금 T1이 가져간 픽들이 현재 MSI에서 굳어진 메타에 최적화된 픽들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T1이 이런 픽들을 여기서 해라고 깜짝 놀란 말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냥 흐름을 바꾸기 위한 시도였지만 오히려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경계부터는 T1도 다른 방향성을 확실하게 노릴 거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모든 라인이 카운터픽을 치면 라인전에서의 스노우볼을 전령까지 가져오면서 일방적인 이득을 취했어야 했는데 바텀에서 난 킬 때문에 결국은 일방적으로 올라가지 못한 바텀 듀오가 됐었고 그러면 사실 스노우볼이 멈칠 수밖에 없습니다 T1의 조합은 시야를 벗고 일방적으로 때려야 되는 포킹 조합이었는데 RNG가 확실히 돌진 조합도 잘 쓰고 딱 동등해진 순간 이기기 힘들어 보이는 조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런 시도랄 정도로 지금 레드팀이 굉장히 벤피코도 있어서 뭔가를 짜는데 부담이 많이 크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다음에는 진영 선택부터 T1도 좀 사뭇 다른 맛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T1이 2용을 먼저 내줬던 가운데 3용을 앞두고 양 팀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때 RNG가 사방에서 T1을 둘러쌀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졌었어요 네 이것도 그냥 조합에 힘 빠지는 느낌도 들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를 전선을 사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결국에는 뒤로 물러나는 순간 앞에 깔아놨던 덫은 다 버리는 게 됐고 그냥 오히려 RNG가 포위해서 잡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냥 아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차우가 먼저 걸어버린 거 민과 함께 그렇죠 사실 T1이 용 스택을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에 대한 집중을 했었는데 녹턴 픽의 의미를 살리려면 RNG가 저렇게 덮치는 포지션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한 명을 T1이 찍어 잡았어야 됐어요 하지만 용 스택을 이미 먹어놓은 RNG이기 때문에 저 전투에서도 유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녹턴에 대해서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지금의 녹턴이 무서운 건 저런 정면 교전에서 만약에 녹턴을 활용한다면 불을 끈 상태에서 상대는 대처가 안 됐는데 우리의 아주 좋은 전투 개시 수단을 통해 가지고 먼저 적을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저기 갈리게 만드는 데 있거든요 근데 지금 T1의 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고전적인 라인에서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우리 녹턴이 있으니까 너희는 사이드에서 힘을 못 쓸 거야 라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T1이 당연히 조합의 방향성을 틀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녹턴을 만약에 똑 쓸 거라면 이제 뭐 바텀에서도 예를 들어서 라칸 같은 노틸러스 레오나 같은 그런 이니시에이터와 같이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구도 자체를 좀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T1이 사용을 내주고 나서 다소 좀 극단적인 바론을 치는 선택을 했는데요 역시나 결과가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이것도 뭐 갈리오가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뚫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고 많이 힘들어서 여기서 뒤로 물러나고 그 뒤에 바다 영혼의 영혼을 RNG가 완성시키는 걸 T1이 막는 건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미 용을 먹고 도망가는 상대를 쫓기에는 이 지형적인 면에서도 부시가 너무 많아서 바론 쪽으로 턴을 했었는데 오노 선수가 한번 어그로를 빼는 과정에서 전멸과 체력관리가 안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타를 바론의 먹는 수단이 아닌 체력 회복으로 쓸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웨이 선수가 먹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T1의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저기서는 바론을 가면 안 되는데 판단력이 흐려져서 갔다라고 보기엔 최근에 이제 다시 폼이 올라오면서 보여줬던 집중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T1의 그런 폼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거는 승부수를 역시나 던졌다 이미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뭔가 대박이 나지 않으면 도도를 바꾸는 게 불가능하기 위해서 간 거지 좀 T1의 한창 폼이 떨어졌을 때 또한 바론 판단과는 다른 느낌으로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응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일한 탈출구인 바론을 노려봤지만 아쉽게도 결과가 좋지 않았고 RNG에게 이렇게 1세트를 내주게 됐는데요 경기 결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레드 쪽 T1이 골드가 앞서는 구간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을 만한 조합 구도였다는 것을 강조해야겠죠 그렇죠 되게 아쉬웠을 것 같아요 T1 입장에서도 바텀에서의 스노우볼 그리고 녹톤이 6렙 찍을 때부터는 RNG가 진짜 반 이상 나오기 힘든 조합이었는데 사고가 많았고 그 결과 일방적인 스노우볼이 안 나왔습니다 네 1세트 OP 플레이어 오프 게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 외니 어 네 역시 빈 선수네요 13-03 네 정말 뭐 엄청난 파기력을 보여줬죠 네 그렇죠 확실히 티어가 높은 픽인 이유를 보여줬었고 맞습니다 제우스 선수도 갱플랭크라는 카드 대신 제이스라는 포킹 조합을 구성했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 2경기 때부터는 뱀픽 구도가 어떻게 될지도 기대가 됩니다 네 T1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듯 이런 조합 시도한 것 자체가 정말 과감하게 흐름을 바꾸기 위한 판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뭔가 너무 노골적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인지 5.0을 픽하면 다른 거 두 개가 넘어갑니다 맞습니다 R이랑 갱플랭크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R이랑 자야를 가져가면서 5.0 들어오면 자야가 받아치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RNG가 또 뱀픽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보고 뽑는 서포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입맛에 맞게 다이어트 라인점만 보면서 네 실제로 RNG가 그리고 밍이 약간 이런 선택을 좋아하죠 상대가 뭐 예를 들어 레나타 같은 게 나와도 역으로 기다렸다 카르마로 오히려 라인전 앞서는 장면도 나오고 저항력을 갖추면서 템을 띄우면 띄울수록 어 이거 조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오히려 저렴을 낚시니 저렴을 낚시니 전멸 뽑았고요 서로섰어 영계 플레이가 어떻게 되는 것 같이 노려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정글러가 먼저 오는 쪽이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너 선수가 카운터 정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어 어 어 여러가지가 교차되는 것 같은데 공연보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전멸 없는 나르를 지금 오너가 한번 들어가면서 잡아주세요 네 아 그리고 아 아 서로 여기서 킥이 나겠습니까 자 마무리 했어요 아무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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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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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시 또 빡세게 위원 1대1입니다 어 어 물론 나르가 팡금장하가 나온 상태라서 나름 또 딜교환 세게 걸어봤던 것 같은데 뭐 갱풀도 아이템이 원하는대로 뜨긴 떠서 그런 느낌이라서 어 서로 계속 아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사실 어떤 갱킹 주도권이라고 할까요 어 어 그런거는 CC가 많은 쪽은 나르 쪽이라서 메가나르 일때는 갱플랭크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 어 일킬 일단 만년사리 역으로 잡혔으면 진짜 대형사고 날 뻔했고 그거 좀 풍기차 가라앉을 뻔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게임 작사에 날 뻔했지만 여기와 간에 심리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샤오우가 본인이 엄박으로 쓰면서 상황을 만들었고 여기서 진짜 그나마 와 이걸 끌어들여 많이 걸렸었는데 이걸 끌어들였네요 진짜 그리고 얼굴에다가 아아악 아아 됐습니다 이 유효타가 나기 위해서 이 전령을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제우스도 유투베이스에 못따고 있고요 스탑에 너무 맞으면 또 안 빼고 밴대 빵빵빵빵 가라앉 빵빵 제우스 나르가 집에 안 다녀온 걸 정확히 캐치 했죠 그렇군요 나르가 지금 돈이 많았어요 T1에 대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RNG가 턴을 잘게 쓰면서 쪼개서 카이킹해야 돼요 조합당 불었습니다만 반격! 웨이와 탐캐치! 탐캐치! 오! 매력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용이 20초 남은 상황에서 아린은 아린은 일단 집에 가야되요. 순간이동이 없고 그거에 노린거 같거든요. 유효과정에서 손해도 봤었고 순간이동이 없다 이런것도 많고 이거 전멸업 타름하거든요. 한 번 잡아야죠. 점파! 잘 갈려요. 잘 갈려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블레이드콩처럼 갈아버렸어요. 카르마가 버티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오! 밍이 보이네! 또 밍이야? 또? 카르마도 딜레마에 빠지는거죠. 웨이키리아가 불렸고요. 웨이가 제우스 카드 일단 먹었습니다. 한 번 피하고요. 오너가 불렸고요. 제우스의 화약통이 흔적이 되었어요. 오너! 오너! 오너 전사! 이제 구마연씨가 들어왔고 제우스도 위험해 보였죠. 자 도망! 이거 도망치면 안되나는데요! 상전사! 정화인 느낌을 쳐가지고 반응 좋았어요. 시간 끌기! 페이커 이제 들어가야돼요. 지금은 들어가야돼요. 페이커 들어가서! 대박! 와아아아아아아아악! 레인컨! 자 도망가! 쫓아가서 박탈! 매일처럼 타고! 레인컨! 웨이 잡으러 갈 수 있을까! 레인컨! 웨이 아키버! 아니 켜! 어디에 도망가? 아무튼 지금로 전진! 지금로 전진! 혓자칭! 곁바닥! 팍! 곁바닥! 아니 과연 턱! 아무거나 아주... 좀 강할 수 있나요? 리드! 리드 들고 있어요! 페이크 보는 중 약간 오이 같게 눈치 싸움 서로 막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페이크가 순간이동이 있어서 순간이동으로... 그리고 추격 안 끝났어요! 마법공항 절묘장을 타고 일단... 보인다! 이거 왜 이해 진짜? 잡기는 좀 어렵겠네 그리고 용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그래 가? 자연스럽게 이러면서 바로는 끝나갑니다 오너가 벽으로 분신전사로 넘어가려고 했다 그냥 붙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이런 대치 자체가 튀어나올 나쁠 건 없습니다 지금은 구마윤씨가 사거리 가지고 이거 하는 거 참길 수 있고 상봉이가 살려보고요 그리고 페이크는 호응이 안 돼요! 호응이 안 돼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깃털이 날려져서 내가 나른 상태 그대로 올라가! 하나! 하나! 와! 오공 대박! 와!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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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고! 신난다! 신났어요! 신나여! 페이크! 신나여! 신난다! LCK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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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은 MSI! 가자! 그래서 드래곤이고 뭐고 간에 진격하자 네! 자 이거 진격 어떻게 하죠? 네! 20초! 30초! 이거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리가 지금 뒤안 둘렀어요? 네! 아리가 늦어요? 아리 늦어요? 자 지금 펑크해야 될게 와! 깨버려! 이렇게 만난다! 시섬크림 안 돼! 시섬크림 안 돼! 시섬크림 안 돼! 그냥 감고! 및 꽂아! 니 꼬삼아! 니가타! 신난다! 지원! 늦게 됐어! 지굴! 네!!! 시섬크림 안 돼! 아리 도모! 아리 도모! 우리 딜 못해! 나 도려도 대기네? 천천히 해? 배우 배우! 와줘와줘와줘와줘와줘! 나이스 아리 좀만 봐줘 어 나이스 나이스 밑에 가자 밑에 가자 밑에 가자 밑에 밑에 끝나면 하긴 해 어 끝나면 할 때 라임툴리 한 번 못하자 야 이거 마모의 비워도 있어 아 아리 노공이다 아리 노공 노쿨이야 아리 노공 노쿨이라서 내가 몸되면 될 때 확인 확인 아리 안 온다 일단 밀어보자 게임하기 실패 어 나가시면 안 봐봐 빠를만 해 빠르게 해야돼 어 하나부터 먼저 껴줘줘 신난다면서 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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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터 오른쪽 아리 내가 막을게 10초 10초 타워 맞춰 내가 죽을거야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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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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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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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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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습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1세트 이후에 더욱 더 업그레이드된 경기력을 가지고 돌아온 T1이 2세트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자 T1이 1세트에 보여줬던 뱀픽 중에 단 하나의 챔피언도 다시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 1세트가 있었어요? 아 없었죠 없었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전제에서 흐름을 뭔가 만들어보기 위한 시도였을 뿐이지 T1이 갑자기 기억이 예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잘했던 걸 무조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이번 경기로 증명을 했고 확실히 전체적인 조합에 있어서 분명히 징크스탄켄지가 최근 대세는 아니다 보니까 약간 불안한 느낌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상체에서 성공권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캐리력도 있는 픽들을 가져가서 실제로 득점도 많이 했었고 특히 아리 주고 리산드라 같은 경우에는 아렌지가 적극적으로 4강에서 썼던 픽인데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오히려 그 이상의 플레이를 보여준 리산드라도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과와는 다르게 T1이 블루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메타 챔인 아리와 자야를 줬잖아요 그리고 아리 상대로 리산드라를 선택한 순간 돌진 조합이 돼서 이거 자야한테 약한 조합인데 그래도 징크스탄켄지가 오히려 후반 캐리력에도 좋으니까 T1이 그런 면을 생각하면서 상대에게 메타 챔피언을 주고 블루 팀인데도 불구하고 1대2 교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잘 카운터 친 것 같습니다 결국 또 핵심적인 포인트 하나는 징크스탄켄지가 후반에 캐리어 있는 것과 별개로 자야를 빨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징크스탄켄지 상태로 바텀에서 RNG가 주도권을 잡고 싶다 보니까 카르마가 마지막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 자리에 물론 노틸러스는 얻긴 했었지만 뭔가 조금 더 이니시를 걸 수 있는 탱서폿이 들어갔다면 뭔가 RNG도 변수를 많이 만들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후반 한타에서도 T1의 조합이 훨씬 더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경기 초반부터 특히 탑에서 교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빈 선수와 웨이 선수가 끊임없이 제우스 선수를 노려봤지만 그때마다 슈퍼플레이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는 좀 위험하긴 했었거든요 오른쪽에 있던 와드로 계속해서 T1의 미드전글 움직임을 그 뒤에도 RNG가 좀 있는 장면이 나왔었지만 그 뒤로 이 탑 교전에서 또 재밌는 게 있었던 게 치열한 교전 와중에 제우스 선수가 시간을 끌고 빈이 메가 나라를 쓰는 순간 앞에 또 근접 미니언 하나가 제우스를 지켜줘서요 비에고 스터를 대신 맞아줬어요 이게 홈 어드베인테이지 그렇죠 그리고 테이커 선수도 위쪽 무빙을 쳤을 때 빈 선수가 딱 암무빙을 치면 전멸 없는 갱플랭크는 갱 압박을 느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도 완벽했던 것 같고 사실 갱플랭크를 노골적으로 노리면서 나르가 원하는 집 타임 때 원하는 팀을 사왔으면 저런 각도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갱킹을 당했을 때 오공이 킬 교환을 만들어주는 장면 또한 사실 이 판은 많은 걸 뭔가 우리가 이기라고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딱 맞는 타이밍에 리산드라랑 함께 오공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도 처음부터 이런 걸 예상했다고 하기보다는 언제든 다시 갱플랭크가 위협에 노출되더라도 커버할 수 있는 움직임을 사전에 했기 때문인 거고 바텀에서 이기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런 힘을 탑쪽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T1 라인전 다 훌륭하게 소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경기에 좋은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바론 앞에서와 용 앞에서 크게 두 번의 한타로 승리를 가져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중 먼저 일어났던 바론 한타 장면 다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아찔했었잖아요 카르마를 노리는 과정에서 이제 챔피언들이 끊겨서 3명으로만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 거였는데 네 구마요씨의 매우 피하는 것도 좋고 여기서 제일 결국 핵심은 페이커 중심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 이후에 네 여기서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E를 일부러 뒤쪽으로 길게 쓴 다음에 잘 보시면 짧게 엇박자로 끄는 다음에 전별로 들어가서 네 4인 속박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 상태에서 리산드라를 마크할 수 있는 스킬은 아리의 매혹밖에 없었는데 네 또한 상대팀 미드라이너 샤오 선수를 완벽하게 분석한 듯한 맞아요 움직임으로 짧게 E를 쓴 다음에 전멸로 들어갔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선수도 아닌 RNG 선수들을 이렇게 광역 CC를 이후에 있었던 용 한타에서 노력을 넣는다는 거는 T1이 지금 얼마나 날카롭게 현타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안심이 됩니다 네 그리고 끝까지 비에고를 추격하는 장면도 아 네네 굉장히 재미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T1의 앞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경기 결과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와 와우 휴 그렇죠 조금 무섭긴 했어요 특히나 눈에 띄는 건 원딜러들 간의 딜 차이인 것 같아요 자야가 사실 바텀 다이브를 할 때 구마유시 선수를 못 잡고 오히려 구마유시 선수를 구마유시 선수가 갈라 선수를 잡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플레이 안 했더라면 사실 딜 그래프가 반대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실수를 잘 잡아낸 구마유시 선수가 이 게임에서 자야보다 더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야를 주더라도 결국에는 징크스탄켄치 같은 걸로 바텀에서 주도권도 잡고 사거리에서도 우위를 점하면 자야 존재 자체가 좀 애매해지는 건가 자야가 압류를 녹이려면 물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경기 OP 플레이오프 게임은 페이커 선수입니다 이거는 페이커 탑에도 진짜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나서 결국에는 웨이를 혼내줬고 이게 저는 진짜 젖은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 그렇죠 여기서의 징크스가 킬먹은 순간부터 결국엔 사거리 싸움으로 티원이 승기를 확 잡았고 여기서의 오그로핑풍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서는 페이커가 앞에 노출돼서 위험한 듯 했지만 결국에는 오공이 또 왜 좋은 픽인지를 오너가 들어가면서 연계기를 결국 아까 바론에서 중재산 타도 그렇고 용한 타도 그렇고 다른 선수도 아니고 갈라가 전멸도 못 쓰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맞아요 RNG 입장에서는 비에고와 아리가 키를 먹으면서 점점 세지는 미드정글 듀오잖아요 그러면서 몸이 앞으로 쏠렸는데 그걸 잘 흡수해낸 T1의 힘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준 페이커 선수가 2세트 5핀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밍이 선택 잘해야 되는 게 이즈만 봤을 때는 라인전에서 센 걸 고를 수도 있긴 한데 상대 조합이 UTI 포 타기에는 너무 간 떨리는 조합이거든요 단단하게 하자 그래서 구펠리오스 역시 예상대로 같이 또 CC 연계도 되면서도 강하게 나갈 수 있는 픽이죠 헤렌이 일단은 편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웨이가 근데 이게 강타 시간이 서로 약간 눈치 보는 중인데 그렇죠 일단 비에고가 먼저 밀어내는 그런 구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웨이는 그냥 싸울 생각이죠 아 되게 리셋이 됐어요 웨이는 그냥 싸울 생각이에요 약간 밀어내면서 졌습니다 그리고 5공 강타가 빠진 상황에서 이게 비에고가 먼저 좀 많이 때려놓고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도 아리가 지금 먼저 와서 이거 아리랑 5공에 한 번 비에고를 뒤로 쫓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메이커 네 메이커 아 메이커입니다 오히려 페이크 쪽으로 보긴 하는데 그렇죠 이게 약간 친구 차이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체력이 페이크를 넘어갔고요 네 아 페이크 할 때 살았고 이게 아 근데 이게 5공이 오히려 아 노텔러스도 오긴 오는데 네 노텔러스가 오긴 오는데 그렇죠 불안보다 먼저 오거든요 이게 잘못 건드리면 자꾸 연탈에 맞을 확률이 있고 그렇죠 웨이브가 들어가면서 이제 저기로 빠져나가니까 정말 지금 앞에를 들면 다릅니다 캐리아가 노트를 들면 다르다는 건 어제 다시 한 번 확인하셨고요 저 두 명이 온오더 대기 중 뭐가 됐든 웨이가 아 이거 땡겼는데요 네 그렇죠 공격하기가 쉬워요 조금 많이 받고 시작을 했고 뒷쪽으로 빠지겠죠 아 못끄났고 불안한 거 불안한 거 아 탈진 망타 망타 아 비에고 오기 전에 비에고 오고 있어요 그렇죠 오기 전에 라인 정리해놓고 빠지면 돼요 네 아닌 것 같던데 비에고 다시 빠집니다 원입체 아리가 노스펠인 타이밍 이용해가지고 말씀하신 어 이거 6배 되는 타이밍이고 이거는 조금 두 쪽으로 관심 없는 차이가 들어가거든요 아리가 노스펠이에요 네 뭐죠 이러면 CC 연기가 되면 좀 위험할 수 있고 아 이거는 아직 오랜 아 이전에 스노우볼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딱 그거죠 그 과정 속에서 웨이가 급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드 웨이브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기 위해서 캐리어 선수가 미드 쪽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바텀은 아펠이 이렇게 1대1로 있지만은 이즈가 방금 정조준 1위로 맞춰서 압박합니다 빌 뽑았어요 아 이거는 좀 위험한데요 플레이 아 아 아 아 뭐 이런 각을 봐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네 이즈가 안 오니까 상대가 네 근데 이거 혹시 정조준 1위로 한번 싸우려고 하나요? 네 정조준 1위로 넘어가고요 네 일단은 빈 나갔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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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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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어, 이거 잡혔죠? 캐리아가 노리고 있다고 오히려 몰리고 있는지, 아니, 이게 비에곤을 위해서 혼자 이득 막 대량 보고 있는데 또 아래대로 손해보고, 그 힘이 너무 세진 거고, 티오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두들겨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침착해야 되죠, 이럴 때일수록. 그리고 웨이의 움직임은 잘 파악해야 됩니다, 갑자기 나타나요, 웨이거든요, 아스탄! 아니, 힘이 너무 세요, 그냥 파괴력 자체가 셉니다, 지금. 심파자가 너무 빨리 나왔어요, 나이도 안 되게. 지금 11분에 저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드 다이브하고, 아래쪽에서 아리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전력 풀면서 포탑 깨면서 다이브인데, 이게 아리가 순간이동이 없어서 걸어와야 됩니다. 이거 웬만하면, 이거 빌드로 바뀝니다. 빌리와야 돼요, 빌리와야 돼요, 빨리와야 돼요. 한테 풀었습니다, 시작되는 과정. 잡혔어요. 아, 몰래 봐, 다 빠지면 해야 돼요, 빠지면, 탈면 좋은데. 이제 빠져야 돼요, 빠지면서 해야 돼요, 빠지면서 해야 돼요, 빠지면서. 한 명만 두고, 남아 다행입니다. 최선입니다. 그쵸. 반대쪽에서 뭐를 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왼쪽 압박을 해야죠, 일단. 아, 뒤쪽에는 일단 빗나갔고요. 오기, 빈, 시딘, 시딘, 범, 태록이 저래, 태록이 저래, 태록이 저래. 이게 리산드라가 한 명입니다. 자, 그러면 정수전. 이게 지금 어플을 안 지키는 걸 우지하고자 한 건데. 비에고는 지금 탑 2차까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시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탑에 내주면 니네도 바텀에 내줘야죠. 이게 남대의 말이지. 키본이 잘하는 부분이 되겠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지금, 오히려 반대쪽에서 빛을 보려고 하고 있죠? 아, 이거는 아리가 좀 보고 있긴 한데. 오, 일단 잘 흡수했어요. 문제는 한 번 더. 아, 여기서 비에고도. 비에고도. 하나하나 데리고 가고. 하나하나 데리고 가고. 진짜 슈퍼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도망만 가면 타워 없어요. 헬프. 비에고 갔어요? 그래도 아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저 비에고 진짜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아, 오너. 이게 건드리기 싫어도 자기가 달라붙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아, 너무 많네. 일단 저 비에고가 겁 달려들고 달려들면 진짜 그냥 비에고예요. 정말 비에고, 컨셉 비에고. 예. 왜냐하면 RNG 입장에서는요. 막을 거 막고, 천천히 용 먹으면 되거든요. 용은 어차피 본인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걸 우리가 먹는데? 아, 근데 이거 내려가다가 리나가 맞춰요. 지금은 T1은 한 번 더 누가 잡히거나 끊기거나 이러면 진짜. 어, 정말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 코인이 없어요. 아, 그럼요. 이걸 한 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더 나을까요? 이게 혼자는 안 되겠지. 아, 벨도 있긴 하거든요. 아, 이게 다. 일단 회사가 너무 뒤로가 있으니까 지금 더 알고. 다 보자. 그쵸. 일단 웨이 거 뭐라도 빼자. 웨이 거 뭐라도 빼자. 그럼 비에고에 지금 구급기가 없는 타이밍에 T1이 한 번. 아, 저 뺀 거 자체는 꽤나 좋죠. 그렇죠. 그리고 리산드라의 구급기도 없거든요. 대신에 케넨이 지금 정화 들고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게. 오너 체력. 아, 오너. 어, 죄송합니다. 이거 제우스가 들어가긴 하는데. 제우스가 근데 정화로 한 장 풀었고. 시작. 어떻게 이렇게 풀었고. 밀고 들어갈 수가 있나요? 네. 투메시가 한 번. 아, 투메시.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이미 웨이가 몸을 갈아타고 있었어요. 네. 아래에서 계속해서 화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휘 확률이 높았어요. 칠공삼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캐리아 바론 시야 먹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아래를 지금 왜 이렇게 말해요. 아래에서 물렸어요. 아, 이래서 물렸어요. 아, 이래서 물렸어요. 또 비에고가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거. 네, 빠이야. 아, 아깝습니다. 아니, 그냥. 말도 안 되겠어요. 대화가 아예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미드까지 또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아래인지. 그러면 티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게. 바론이라도 원래 막으면 좋은데. 또 상황이 아예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미드 쪽을 가는데 이거 오히려 또. 타워라도 한 번. 타워가 들어가면서. 타워 깨고. 타워 깨고. 다시 타워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밀었어요. 아, 타워 깨고. 아, 타워 깨고. 아, 박패에 찍혔고. 네. 리산드라라도. 잡았어요. 뭐라도 잡아야 돼요. 뭐라도. 근데 교환을 하자. 억지로. 억지로 교환하자. 아, 그가 와요. 그가 와요. 웨이가 또 와요. 아, 비에고. 그리고 갈라도 지금 너무 잘 크고 다들 잘 커가지고. 아, 이거는 이번에 케넨이 움직이는 걸 바탕으로 뭔가 플레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웨이를 한 번. 웨이 한 번. 갈라 넘어. 갈라 넘어. 그리고 아리에 옵니다. 아리에 옵니다. 좋아요. 잡고. 얘 3대1. 웨이 혹시? 웨이? 웨이한테 시간 오래 끌리면 상승도 본대가 오죠. 아리가 먼저 들어갔는데 장막이 바뀌었고요. 아, 정조전. 순간적으로 한 번 끊어볼 생각이 없었는데. 네. 자, 미드 쪽 테리아. 아, 미드 쪽 테리아. 아, 이미 생두기가 빠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위쪽은 억제기도 없고. 그 포탑도 없죠. 그렇죠. 조금 있으면 3 억제기. 어, 그래서 이거 그냥 게임을 옵션. 쌍두기로 징둑이에요. 아, 근데 앞을 있어야 되는데 앞을 일단 많이 맞았고요. 이거 제우스가. 제우스가. 안개가 쿠마윤씨. 웨이 라도 좀. 아, 살은 남은 선수. 웨이 옷 좀 갈아입어 있대 저거. 807에 700골드. 넥서스 깨면서. GG. 확실히 강한 팀들 간의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RNG가 다시 한 번 3세트를 가져오면서 다시 한 점 앞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T1이 현재 불리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레드 진영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밴 패턴을 완전히 바꿨는데 저는 좋아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리와 오공을 가져왔기 때문에 레드 쪽에서 OP를 못 가져온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RNG가 리산드라와 비에고를 선택했고 4,5페이지까지 넘어갔을 때 제우스 선수가 좋아하는 케넨을 밴을 안 하면서 결국 T1 쪽에서는 완벽한 돌진 조합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리산드라와 비에고가 한 명을 점사하기에는 굉장히 쉬운 조합도 나왔었고 풀탈진을 쓰면서 방역 딜도 잘 안 도는 조합이 됐습니다. T1 입장에서는 아펠리오스가 강한 라인전을 이즈리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라인전을 이용해서 전령을 가져가고 아펠리오스 키우기가 됐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된 게 아쉽습니다. 레드 나름의 밴픽 변조를 통해서 T1이 만족할 만한 조합을 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반대로 RNG 역시 우리도 이렇게 가면 괜찮다고 잘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핫 챔피언 키워드는 리산드라가 아닌 생각도 듭니다. 리산드라가 심지어 오공아리를 다 준다 하더라도 두 챔피언 모두 특유의 이니시는 내 맘대로 걸 수 있고 생존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걸 막아주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그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앞서 끝났던 두 번째 세트와 지금의 세 번째 세트를 비교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RNG가 확실히 초반에 T1보다 꼼꼼하게 잘했던 부분은 상대가 블루 팀일 때 정글러가 리쉬를 받은 다음에 레드, 칼라이브리, 그다음에 두꺼비만 먹고 바로 상대 레드 쪽으로 카정을 뛰는 동선을 양 팀이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 경기에서는 오너 선수가 오공으로 그동선을 하고 들어왔을 때 저렙단 게임 때 RNG가 박아놨던 와드를 통해서 오공이 올라오는 걸 봤기 때문에 비에고가 사실 그걸 흘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T1이 초반에 와드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오공이 풀캠프를 두고 칼부 다음에 레드를 먹으러 가는 과정에서 이미 비에고는 똑같이 레드, 칼라이브리, 두꺼비를 먹고 카정을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싸움이 펼쳐지면서 T1이 엄청 많은 스노우볼이 역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RNG 상대로는 진짜 정글 구도와 1레벨부터 우리가 와드를 절대 아끼지 말고 이 친구들이 1레벨부터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캐치하고 초점을 내보이지 않는 게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초반 동선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T1이 초반에 바텀 갱킹을 성공시켰는데 오히려 순간적으로 이즈리얼이 먼저 6레벨을 찍으면서 구마요시 선수를 솔킬을 냈었거든요. 왜 이런 장면이 나온 걸까요? RNG 참 대단하죠. 여기서는 갱 자체는 좋았거든요. 캐리아 선수도 페이크를 통해서 미니언 평타하면서 이번 MSI에서도 많이 보여준 좋은 플레이로 각을 만들어서 갱을 성공시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본인들도 빅 웨이브를 몰아넣기는 했지만 체력 상황이 안 좋고 이미 강가 쪽 시야가 확실히 없다 보니까 이걸 리즈가 다 먹게 놔뒀고 동시에 미드를 공약을 합니다. 그렇죠. 불안을 잡기 위해서 정글 서포터가 체력 소모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바텀 다이브 압박을 할 수 없었고 집을 갔다가 기완을 타고 미드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찰나의 순간에 미드 다이브가 이루어졌었고 이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웬만한 선수들이면 집 갔다가 경험치와 돈으로 스노우브를 굴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스펠가 레벨로 스노우블이 굴립니다. 킬각을 확신을 갖고 그냥 앞전 며어를 쓰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순간 벌어진 레벨 차이를 역으로 활용한 갈라 선수가 참 대단한 것 같고 단순히 구마현씨 아펠루스 쪽에서 방심했다고 보기엔 초반 그 정글 쪽 사고부터 여러 가지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각이 나왔는데 그 각을 놓치지 않은 게 진짜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RNG에 이즈리얼이 없는 상태에서 전령 안타가 시작되는데 이 안타가 굉장히 중요한 안타였는데 결과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그 전부터 스노우블이 굴러가기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즈리얼이 안 가는 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T1 입장에서는 필살이고 찬스였는데 리산드라 존재감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미 바이게도 먹었겠다. 차후에 리산드라가 여기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계속. 그렇죠. 근데 앞에 보이는 챔피언은 그웬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웬한테 스킬을 쓰는 순간 리산드라의 진입각도 나왔고 결국엔 비에고가 리셋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싸움도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리셋에 결국엔 성공을 했고 이즈리얼이 없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T1이 손해를 봅니다. 네. 비에고 리산드라 콤비네이션을 활용해서 챔피언 한 명을 확정적으로 잡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번 경기 RNG가 참 잘 보여준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산드라라는 챔피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면서 남은 경기를 T1이 잘 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다음 경기는 또 T1이 블루 진영이기 때문에 이 리산드라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RNG가 3세트를 차지하면서 스코어는 2대1이 됐는데요. 자세한 경기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디에고가 일단 진짜 성장을 너무 잘하는 바람에 폭발적으로 딜을 많이 넣는 환경이 만들어졌었죠. 그렇죠. 그리고 T1이 계속 이겨야 될 라인전 그리고 그 라인전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오브젝트가 나오지 않고 있고 결국엔 싸움과 킬 교환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리산드라의 티어가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결국엔 블루팀으로 시작하는 4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뱀픽적으로 수정이 있으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OP 플레이어 오프 게임 확인해보겠습니다. 웨이 선수. 네. 그리고 노데스로 게임을 끝냈죠. 그러니까 초반 그 카정 구도 혹은 상대가 카정을 들어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의식하면서 거기서 실점 안 하는 게 기본적으로 RNG와 웨이의 제일 큰 강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카미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전 세트에서 좋은 기억이 있는 징크스 탐켄치를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탐켄치가 또 한 번 먹어줄 수 있고요. 그렇죠. 2세트 승리의 바텀픽이었어요. 그럼 문제는 여기서 이제 원래 밍이 카르마를 했었는데 주도권을 뺏겼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방향을 조금 트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이니시 수단을 넣으면서 잡아먹겠다. 라인전 자체는 탐켄치도 초반에 할만한데 레오나가 들어가면 R이 레오나, 카밀, 리신 변수가 많거든요. 그런 픽이 좀 더 나오는 게 또 페이커를 견제하기도 좋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역시 서로 라인전에 힘을 준 착취 빌드의 대결이고 카밀이 이건 좀 세게 맞는데요? 세게 맞는데요? 그렇죠. 이게 정화가 있어도 기분이 좀 나쁘긴 해요. 그래도 같이 혓바닥 치면서 반격 좀 해야죠. 카밀이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카밀이 원래 저 말을 이거 갈고리 빠지면 이거 잡을만합니다. 그럼 제우스가 버티기만 하면 카밀이 전멸은 있는데 전멸은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벽을 또 덮쳐야 할지 와 껴차가서 껴차가서 돌어 한 방 근데 지금 그림을 드리고 있을 거거든요? 자, 메가 나령이 납니다. 웨이가 돌아서 어떤 포지션을 같이 밀교안을 아, 근데 제우스가 안 볼게요. 이러면 전멸이 있긴 한데 그냥 죽여야죠. 빈을 죽여야죠. 그냥 메가 나령 좀 빡셉니다. 아, 전멸이 있습니다만 그냥 아, 갈비 계속 아, 웨이 아껴놨던 전멸로 킬을 만들어내네요. 위에서 분노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징크스틴 오는 중 거의 다 왔어요. 근데 나르가 분노관리가 완벽하진 않아도 근데 이게 나르가 좀 더 좋아. 앞으로 가있네요. 아바리가 있어요. 분노관리하느라고 앞에 가있는건데 헬프 되나요? 메가 나르로 조금만 버텨지만 이게 발로 차였었죠. 멀리 메가 나르로 조금만 변하며 변하긴 변하는데 좀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도 상대 리신쿵 뺐긴 뺐는데 근데 아리가 더 들어와요. 더 들어와요. 그래도 캐리아 먹었어요. 캐리아 먹고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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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재는 지금 오른쪽이 또 물렸거든요. 드리블됐고 드리블이 아슬아슬한데 됐어요. 안 죽었습니다. 나르는 순간이동 있습니다. 순간이 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카밀 얼마 만에 절대 반정인데요. 절대 반정인데요. 마녀살이 한번 피하고 타러 헌별이 좋았죠. 와 버텼습니다. 빈 체력 없고요. 3명을 드리블이 했죠. 실제로 물리는 각 자체가 무슨 완벽하게 카밀이 문게 아니라 카운터는 그게 와요. 지금 와요. 근데 카밀이 와요. 정성만 하면 돼요. 정성 일단 빠지고 최대한 최대한 그래도 지금 역으로 역으로 그렇죠. 근데 캐리 하나 들어가면서 오히려 좀 물리는 상황이 나왔고 르블랑이 마무리할 수 있나요? 일단 나르도 뛰고 있고 초강력치 초강력치 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좋아요. 결국에는 RNG가 무리하는 거고 T1이 정수만 내면 됩니다. 이게 좋아요. 상대 빌어내고 이런 거 먹으면 됩니다. 위기 급합니다. 이거 원하는 부터가 아니거든요. 민이 맞아요. 민의 포탄만 밀면 운영적인 강점을 또 챙겨갈 수 있고요. 오우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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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약간 숨어있고 제우스? 어 그래도 갈라의 피에 어느정도 잘 깎아주는 상황이고 제우스는 변화면 없어요 네 그 부분은 제우스 쪽으로 맥하나를 맥하나를 되는 사람인데 맥하나라는 설마 아! 그리고 아래쪽을 갈아버려야죠 갈라 쪽이로 알고 신난다! 신난다! 근데 카빌이 들어오기는 데에서 잘 뒤로 오고 이거는 T1 각이죠 뒤로 들어가면 신난다가 한 번만 더 네! 지크스! 지크스! 가이트! 가이트! 지크스! 지크스! 1번 더rir! 1번 더! 1번 더! 1번 더! 갈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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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렌라! 아아! 탈 Mei의 강점인 캄을 통해서 싸움을 쉽게 건다라고 지금처럼! 지금처럼! 한 번 걸리는데 그 다음에 해적이 돌려줄게요 좋아요! 갈라! 갈라! 갈라까지는 애들이 가졌습니다! 어딜 들어와! 샤워 도망가는데 오너 쫓아가는데 안쫓아가 되고요 뭐할지 보인다. 밀고 들어가면 어떻게 막을래? 바로 또 무릎이 되기 때문에 이거 딱 이런데요? 가자 어디까지 이거 끝까지! 가야죠 그냥. 가야죠. 끝으로. 더 갈려 지원! 이 끝에는 5세트입니다! 더 갈려! 승승일 거예요! 더 갈려 중 지원! 신난다! 지금 터졌고요! 신난다! 더 빛! 아직 멋지기 싫어요! 더 갈려! 간다! 다운! 다운 세트! 다운! GG! 정말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오늘의 결승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T1이 다시 한 번 4세트를 가져오면서 양 팀의 운명은 이제 나머지 한 세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T1이 비에고를 밴하고 5공을 선픽했는데 주웠어요. 그렇죠. 저는 비에고 밴이 탁월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5공 상대로 할 수 있는 챔피언이 지금 메타에서는 없습니다. 특히나 한타에서요. 하지만 RNG는 리신과 아리를 뽑으면서 르블랑을 집어넣은 후 결국엔 카밀 키우기가 핵심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링 선수가 미드와서 궁극기까지 쓰는 3대1의 장면이 있었지만 페이커 선수는 당해주지 않았고 결국에는 재미있게도 LPL이 한타를 피하면서 잘라먹기 시전했지만 전멸만 뺄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한타에 LCK가 돌아온 거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빈 선수의 카밀에게 사실은 RNG가 투자를 꽤 많이 한 경기였거든요. 실제로 저 카밀이 만약에 사이드에서 완전히 나를 압도할 수 있거나 나를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생긴 턴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또 T1을 압박을 줄 수 있다면 게임 흐름이 전혀 달라질 수 있었는데 정말 위험한 위기 순간이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T1 선수들이 다 같이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생존을 하면서 정말 차근차근 안정적으로 확실한 득점 쪽으로 운영을 가다 보니까 T1의 그 견고함을 오히려 뚫어버려다가 RNG가 조급함만 내세우면서 자멸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미드 1차를 먼저 밀고 주지 않는 T1은 절대 지지 않는다. 이 공식이 다시 한번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유난히 큰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번 경기에 T1이 야금야금 5위를 점하고 있었는데요. 네 번째 용을 앞두고 일어난 첫 번째 한타에서 에이스를 띄워버렸습니다. RNG도 이제 많이 급해졌죠. 일단 제우스 선수가 본인을 노릴 수도 있다는 걸 의식을 해서 아래쪽으로 한번 빠져준 게 좋았고 그 순간 위에서는 자아가 궁이 빠지고 리신은 스트릴 노리다가 물리고 제우스는 충분히 시간 벌어주고 할 걸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사실 나루가 없었고 RNG는 스킬쿨을 돌려야 되는 순간에 리신이 울렸거든요. 그건 RNG의 페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나루와 리신이 교환됐는데 한타가 누가 좋냐? 4대4가 T1이 된 거죠. 그렇죠. 한 번에 확실하게 집중해서 무언가를 터뜨리면서 시작하지 않은 구도였기 때문에 T1이 결국에는 징크스 지키고 르블랑 5공이 앞에서 판 깔아주면서 상켄치가 세이브 시켜주고 한타를 이길 수가 있었고 이 뒤에도 정말 한치의 빈틈을 내주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본대쪽에서 보여주다 보니까 제우스 선수의 나루도 아쉽게 죽는 장면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팀이 치명적인 피해를 안 버풀도록 오히려 반대쪽에서는 충분히 이득을 쌓을 수 있었거든요. 정말 안정감 있는 운영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손해를 본 RNG가 이걸 만회해보고자 미드에서 먼저 걸었지만 T1이 오히려 역으로 이니시를 하면서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네. 입을 쩍 벌리고 있었어요 T1이. 엄청 조심스럽게 여기를 나간 것도 좋았고 일부러 5공 밀어주고 나루는 옆에서 대기하고 징크스는 아래쪽에서 바로 딜할 수 있는 환경에서 물린 다음에 5공을 넣어주면서 그냥 갈아버렸어요. 진짜 깔끔했었죠. 그러니까 RNG의 조합의 핵심은 결국에 사이드라인 주도권을 이용해서 먼저 먹어놓은 시야로 잘라먹기인데 탐켄치는 그걸 확실하게 카운터 치는 챔피언이라는 게 이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세를 T1이 가져옴과 동시에 바텀에서 또 이 탐켄치로 RNG가 특유의 조안을 하나를 녹이는 걸 완벽하게 카운터쳤고 징크스 탐켄치가 오늘만 해도 벌써 두 번째 이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RNG도 블루를 가져가겠지만 밴픽에 있어서 오늘의 T1 경기에 퍼포먼스 좋았던 카드들을 의식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좀 틈이 생길 거거든요. 뭐 레나타라든지 이런 기존의 T1이 이미 검증 끝낸 카드로 마지막 세트도 밴픽 저는 훌륭히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RNG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의 경기에서 특히나 징크스를 가져갔을 때 딜러들이 한타력이 더 좋았을 때 T1이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RNG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라인전 센 픽들을 배내던 블루인데 지금 입장에서는 이거 사거리 긴 걸 배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칩츠 월드 4강 똑같은 시나리오로 가고 있습니다. 패 승! 패 승! 이러면 T1이 이기면 되는 거죠. 네. 결과까지 갔었으면 좋겠고요. 4센트 경기 결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골드 차이가 벌어지지 않은 과정이 T1이 못 굴렸다가 아니라 상대 조합의 특성을 막기 위해서 단단한 플레이를 하다가 상대가 결국에는 집중력을 잃은 순간에 순간을 팍 쳐트리면서 끝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사실 20분부터는 카밀 쪽에서 사이드 주도권이 생겨서 일방적으로 타워를 가져가야 되는 턴이에요. T1은 어쩔 수 없이 용한타를 해야 되는 턴이고 네. 근데 그런 시간대에 골드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T1이 사이드에서 큰 손해를 보지 않았고 결국에는 한타로 한 반 크게 이겼다 이거죠. 타워 두 개 주고 이겼어요? 그러니까요. 네. 완승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경기 오피 플레이오프 게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모든 선수들이 잘해줬지만 페이커 선수. 이거 진짜 와 이거 와 말도 안 되는 슈퍼 세이브 네. 그렇죠. 사실 르블랑을 집어넣는 게 RNG 입장에서는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페이커를 어떻게 집어넣어요? 그렇죠. 리산드라라는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르블랑을 꺼냈고 그 르블랑을 왜 뽑았는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딜집 중에서도 좋은 활약이 있었고 결국엔 카밀 대 르블랑 누가 누가 캐리하냐에서 한타에서는 르블랑이 더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미드에서 상대적으로 특히 이제 초원부터 유리한 매치업 이런 챔피언을 뽑는 건 네. RNG에 가공할 만한 이제 1레벨 어떤 그런 설계를 T1이 조금 더 의식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정말 그런 1레벨부터 사고나지 않는 부분 또 잘 T1이 가져간다면 마지막 세트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4세트 페이커 선수가 OP 플레이오프 게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이제 T1의 MSI 최초 3회 우승까지 단 한 세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T1 화이팅 외치고 5세트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T1 화이팅! 그래서 진. 이거는 약간 사거리 겸 폭킹, 반폭킹 쪽에 힘을 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폭킹 냄새가 살짝 나거든요 이러면? 그리고 T1의 조합이 그런 점에서는 상대가 이제 돌진 조합이고 많이 나왔던 형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T1은 카이팅! 약간 반쯤 폭킹 겸 여차하면 어? 왜? 뮤미? 이러면 상체의 힘을 또 많이 실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결국 카이팅 쪽에 힘을 주면서도 이제 조합에 포텐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LCK에서 단련 됐었거든요. JZ구도 많이 실었네요. 아 이거 안돼요! 아 쳐만에는 근데! 아 이거 안돼요! 아 이거 참고입니다! 아! 이거 참고입니다! 반격은 쉽지 않아 참고! 사고가! 벌떠야 돼요! 미스크 있는? 일종의 점프가 이런 얘기거든요? 아 그럼 전멸이 틀냐면 아 옆으로 쓰면! 점프! 막 다가! 아 안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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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T1 물론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다시 부유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해야 돼요. 네. 아! 야! 야수의 진짜 플레이! 너무 좋았어요. 냄새 맡다가 상대가 방심했을 때 약간 심리의 허점이라고 할까요? 어! 샤워는 이렇게 움직이는 핀을 잡습니다. 오윙이 오기도 오는데 근데 이게 제우스가 형 blossoms嘉예. 3대2! 저게 1대2! 제우스가 일단 물리면 뛰기가 어려워 보이죠. 네! 이거는 상대가 이렇게 오면 그러니까 지금 템포가 좀 빠르거든요. 실제로 진이 스펠 없을 때, 전멸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하죠? 미드험! 미드험! 아! oral risky 활동 아리가 오래 빈 데다가 정아가 실쿨이었어요 상대가 어떤 플레이를 할지 예측을 하면서 그거를 잘 받아 쳤어야겠다 프로팀 입장에서 이런 상황은요 되게 피곤해요 약간 벌받는 느낌 들거예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T1이 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할 것도 없고 그냥 맞아야 돼요 지금은 상대가 때리면 그리고 시아장은 또 나가지도 못하고 상대는? 그냥 맞아야죠 일단은 버텨야 돼요 악으로 깡으로 치명상버지 말고! 치명상버지 말고! 오고와요 오고와요? 반대로 역팀이! 아 정말 뽑았습니다만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리신이 바텀 쪽에 또 힘줄 수 있죠 그리고 리신이 오면서 이거 상대 밀어내려는 나이브 가고 있죠 나이브 가기 네 이거! 현재 구마이쉬! 라칸이 메옥의 디즈랑 어 그래도 라인 클리어 했어요 라인 클리어 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나이브 당하면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대라도 맞으면 안 돼요 더 이상 죽지만 말고 그렇죠 버텨야 됩니다 거북이처럼 해야 돼요 거북이처럼 야 다음 웨이브 어떻게 합니까 뒤로 뚫어냅니까? 오공이 오고 있어서 이건 버티슈입니다 예 오공도 오고 있거든요 보내야죠 예 우리집에서 나가 네 다모잖아요 그 지우고 네 미드가 이렇게 뚫리게 되면 오! 아 이거 정화가 없어서 잠깐만요 아 이거 유용한데요 아아 결국에는 유효타가 들어가는 겁니다 상대는요 너무 로우 리스크의 하이 리턴으로 잽을 계속 달리 네 잽을 치면 안 가면 이게 잽 원툰 로우킥 잽 원툰 로우킥 하이킥 아아 뒤로 뻘렸으면 깊어요 깊어요 다행이에요 네 예 네 아 밍 아 좀 근데 이게 바텀 손에 네 진은요 진도 왔는데 이렇게 반격이라도 게다가도 방! 방! 아웨이 잘 잡았어요 재우스 오랜만에 티온에 펀츠가 나왔어요 이거 돈인데요 이거 이거 돈인데 아 이거 타워 그래도 이 정도 트리스터나 층공대 올라가고 있어요 제이스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다 조심해야 돼요 네 아래쪽은 타워로 밑 잠깐만요 재우스인가요 이거 어떡해요 잠깐만 이거 왜죠 이거 아 그래서 반격이라도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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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경이 이거 잡으러 네 좋아요 셧다운 재우스 아직까지 살아있으니라면 재우스 최대한 오래 최대한 오래 네 어차피 죽을 수 밖에 없으니 그리고 서 아래쪽 또 또 추격성 아래쪽 아래쪽 대단한 세포가 때려줄 사람은요 아아 때려줘 가라 제발 아 왜 가라 아 근데 이게 지금 그 외고 와요 그 외고 와요 괜히 바느질은 없습니다 컨디션으로 샤오가 노인도 있어요 넓은 게임으로 가야돼요 넓은 게임으로 가야돼요 근데 이거 아래지가 다른 선택하면 좀 멀리 퍼지거나 그래도 샤오가 너무 샤오가 너무 샤오가 너무 아 근데 아 아 그리고 락클리미 나오는데요 그리고 락클리미 너무 잘 뛰었어요 아 이러면 아 이러면 락클리 해주네요 재우기원 비당 아 아 아 아 아 아 이산트라를 한 콤보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싸운이에요 순식간에 6천 이상 차이가 멀어집니다 아니면 이거라도 속도가 혹시 그렇죠 이거 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 아 제발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발은 왜 이렇게 약해요 아 아 발은 뭐가 저렇게 물렁물렁해요 얘가 운동을 좀 해야지 발은 뭐 아 그래서 발은이 한 2초만 뻗쳤어도 사실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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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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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1세트와 비슷한 뱀픽이라는 거에 동의를 해요. 라인전을 길게 가져가는 대신 1세트에서 못 가져갔던 전령 싸움에서의 RE50의 변수 그리고 진과 유미의 긴 라인전을 통한 스노우볼을 원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많은 사고들이 있어서 결국엔 그런 그림은 저희는 못 봤고 아쉽게도 5세트를 그런 점을 못 봐서 지게 된 것 같아요. 초반 라인전에서 이제 뭐 아쉽게 유미아가 전사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또 리신이 미드에서 킬포인트를 올리면서 시작한 것도 의미가 꽤 컸었는데 참 RNG 대단한 팀인 것 같은 게 초반에 리신의 카정 동선을 의식을 해가지고 T1에서 와드를 이번에 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경기를 보고 T1들 피드백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리신이 풀캠을 한 다음에 와드 위치를 알아서 돌아서 미드를 또 완전히 반대쪽에서 찌르는 거 보고 RNG 참 대단하다. 그런 부분 역시 이번 RNG 우승에는 크게 기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저런 사고들이 초반에 일어나면서 RNG가 3용을 먼저 챙겨가게 됐는데요. 4용을 내줄 수 없는 T1이 한타를 펼쳤지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 다시 보겠습니다. 어쨌든 허를 찌른 승부수였죠. 이게 아니면 이길 수가 없던 상황. 왜냐하면 리산드라가 이니시만 생각을 했으니까 그 리산을 먼저 물어서 터뜨리자였지만 화력도 부족했을 뿐더러 대쉬를 하는 구도가 나오니까 이제는 회피가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포킹 조합인데도 한 명을 점사하기 위해서 몸이 쏠렸고 5공에 CC 연계도 안 됐고 막타를 쳐야 되는 진도 솔방울탄에 타지 못해서 결국에는 리산드라를 터뜨리지 못했고 뒤드로우는 좋은 이니시가 있었죠. 사실 이 교전 이후에 게임은 많이 좀 기운 느낌이었기 때문에 T1 입장에서도 좀 확실하게 뒤집기 위한 필살기를 했는데 아쉽게도 실패로 끝났고 그 정도로 RNG가 참 빈태무시 대처를 잘했다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세트 경기 결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이스 쪽에서 어떻게 보면 더 타이트하게 라인전도 해주고 압박도 하고 그런 모습도 나오기는 했지만 역시나 리산드라를 필두로 앞으로 들어가는 챔피언들의 힘을 T1이 막기가 좀 버거웠고 드래곤 쪽에서 어떤 반전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도 참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5공 상대로 리신이 할 수 있는 건 초반 갱킹이었는데 그 갱킹을 많이 성공했어요. 그 결과 저렇게 리신이 팀 내에서 데미지 딜량 1등도 하는 되게 보기 힘든 딜 그래프도 나왔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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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